오늘 수업은 저희가 할 수 있다 없다의 이런 가능 혹은 허락의 표현과 함께 수동 능동의 표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지금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또이 꼬태 안 까이 늑이라고 해서 일단 해석을 하면 나는 매운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라는 나의 능력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석만 보시면 아 이게 어떤 나의 능력 매운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이제 표현이 여기 보시면은 꼬태의 드억으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꼬태의 드억이 이제 이런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꼬태의 드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희 이 예문하고 좀 같이 보시면 꼬태의 드억을 함께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두 번째 보시면은 이 꼬태만 사용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드억만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저희가 해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꼬태의 드억이 꼬태만 사용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 꼬태는 동사 앞에 이렇게 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드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문장 마지막이거나 아니면 목적어 앞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드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 문장 마지막이거나 아니면 목적어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하면 모두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희 또이 꼬태 안 까이 드억 혹은 또이 꼬태 안 까이 혹은 또이 안 까이 드억 모두 다 나는 매운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서 예문 마지막으로 보고 갈게요. 또이 꼬태에 노이 드억 디엥 비엣 라고 했을 때 나는 베트남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또이 꼬태에 노이 드엥 비엣 혹은 또이 노이 드억 디엥 비엣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꼬태 드억인데 꼬태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드억만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할 수 없다의 표현 보세요. 또이 콩태에 짜이 냐잉 드억이라고 해서 여기서 앞에서는 꼬태 드억이었어요. 뒤에서는 콩태에 드억을 이제 사용합니다. 콩태에 드억 나오면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콩태에 드억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또이 콩태에 짜이 냐잉 드억 이렇게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또이 콩짜이 냐잉 드억 이라고 해서 콩 다음에 그 다음에 동사 짜이 달리다라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드억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콩이든 콩태든 모두 다 동사 앞에 이제 좀 자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드억은 지금 문자 마지막에 좀 위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제가 또이 콩태에 짜이 냐잉 드억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또이 콩짜이 냐잉 드억 이렇게 얘기하거나 둘 다 모두 다 나는 빠르게 달릴 수 없습니다라는 할 수 없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보면은요 또이 콩태에 냐잉 드억 위에 타면 알다 보이는 수영하다. 그러니까 수영하는 것을 모르다라는 거예요. 수영을 모른다. 근데 이 표현을 지금 여기 테를 제가 가로로 쳐 놨는데 그러니까 테를 없이 또이 콩윗 뭐이 드억이라고 해서 수영을 할 줄 모른다라는 표현으로도 이 두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콩태에 그러고 나서 뒤에 동사드억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콩 동사드억 이 두 가지 모두 다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권유의 조동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권유의 조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낸 건 파이.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갈수록 이 3번이 될수록 이 권유의 강도가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어에 머스트랑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반드시라는 의미로 좀 사용을 하고요. 건 같은 경우는 그냥 동사로만 찾아보시면은 필요 있다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낸은 가장 권유의 강도가 낮아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게 괜찮겠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갈수록 강도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파이 같은 경우는 파이콤 보셨죠? 거기서 파이는 오른, 알맞은 이렇게 저희가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파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의어예요. 베트남어가 여러분 다의어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나왔기 때문에 하나 이 파이만 먼저 설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배운 대로 오른 이런 의미가 있고요. 지금 나온 것처럼 파이 반드시 이제 머스트의 의미가 되고 또 세 번째로 길찾기 같은 데 가면은 저희가 오른, 오른쪽, 오른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 방향을 또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파이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보시면서 이게 뭘로 사용되었지? 이런 것도 찾아보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이 또 필요합니다. 파이콩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오른, 거기서 대답은 맞으면 자, 파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보시면 되고 반드시, 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반드시라고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반드시라는 건 조동사가 돼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는 뒤에다가 본동사를 같이 다니겠죠. 이 표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저희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고 이제 오른편 이거는 이제 길찾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거 보시면서 저희 넨부터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문장 보세요. 엠문 응행기우 왜 윗남 디 넨 헙닝 윗 여러분들 여기 T는 여기 T는 면으로 해석하세요. 면, 무엇무엇 면, 한다면 뭐 이렇게 마지막 문장 여기 마지막 이 다 구문 먼저 보시면 넨 헙닝 윗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권유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 가정을 해주게 되는데 너가 베트남에 관해 연구하기를 원한다면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A, B로 해서 T가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여기 문장에서 저희 두 가지 한번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응행끄우, 응행끼우 이 발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끄우 발음이에요. 정확한 발음은 끄우. 근데 이거를 사용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끼우라고도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응행끄우, 응행끼우 둘 다 발음이 가능합니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이거 우, 니엔 우체국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 부우, 니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용은 안 하지만 미우, 니엔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단어에 있어서 의우 발음을 이유 발음으로 한다라는 거 옆에다 체크해 두시면 발음할 때, 발음 연습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건 여러분들 제가 이 배에요. 회. 여러분들 저희가 배를 돌아오다, 돌아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동사로 사용되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전치사로 사용되면 어바웃의 의미로 무엇의 관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도 베트남의 관해 연구하기를 원한다면 관해라고 제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함께 봤고요. 그 다음에 건의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또이 협팅, 윗, 낸, 건, 무어, 목, 웬, 르, 린, 윗, 한. 여러분들 이 지금 두 번째 문장, 건에서 나오는 문장은요. 저희 아직 안 나왔는데, B, A, 낸, B의 구조예요. 여러분들. A 하기 때문에 B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여러분들의 랜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저희 한번 볼게요. 앞에 베트남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때문에 배한 사전을 한 건 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 A 하기 때문에 B하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지에우 나이 또이 후아이 헉 미, 응아이 마이 고, 티. 오늘 오후에, 오늘 오후에 나는 반드시 베트남어를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들 V.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내일 시험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제 권유의 조동사 세 개 같이 봤고요. 저희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제 이 음음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 고, 태, 니, 안, 도이, 보이, 더, 너, 콩. 여러분들 여기는요. 고, 태, 너, 콩. 이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이 음음문. 그러니까 능력이나 가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의 음음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고, 태, 너, 콩의 음음문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서 대답은 긍정은 여러분들 드억이고요. 그리고 부정이면 여러분들 콩드억이에요. 드억이면 할 수 있다. 콩드억이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디, 안, 도이, 보이, 더 하면은 나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다예요.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갈 수 있어? 저녁을 먹으러 갈 수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넉이라고 했으니까 가능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콩드억이라고 했으면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질문. 여러분들 고, 태, 드억콩 같은 이 질문도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고, 태, 너, 콩 이거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드억콩만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있고, 고, 태, 콩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 세 가지 모두 다 나오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라는 이런 가능, 능력을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 보세요. 엠, 꼬, 태, 뭐이, 너, 콩 엠, 뭐이, 너, 콩 엠, 꼬, 태, 뭐이, 콩 모두 다 수영할 수 있어? 라는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너, 불가능하면은 콩, 너,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저희가 긍정의 꼬, 그리고 부정의 콩으로도 대답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희 앞에서 배웠던 자, 예의 바르게 대답할 때 넣은다 라고 했던 이 자를 자, 느억, 자, 콩, 느억 이렇게 해서도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저희 네 번째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걸 봤다, 부정적인 걸 봤다라는 이런 수동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드억은 저희가 할 수 있다, 혹은 콩, 느억 같은 걸 해서 할 수 없다라는 걸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드억만 나오게 되는 경우 이제 그러면서 드억 뒤에 뭔가 동사나 형용사, 근데 이게 긍정적인 게 나오게 되면 좋은 걸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거의 반대말은 미가 됩니다. 미가 되면은 뭔가 나쁜 것을 받았다, 안 좋은 상황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여기 먼저 보시면 저희 이 문형을 먼저 볼게요. 좋은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어, 느억 그런 다음에 긍정적인 동사나 형용사를 사용하게 되고요.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걸 받았어요. 그러면은 주어, 미 그런 다음에 부정적인 동사나 형용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 여러분들 그것을 준 행위의 주체를 좀 넣겠다라고 하면은 행위의 주체는 드억이나 미, 다음 이제 동사, 형용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요. 드억이나 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사이에 행위의 주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나 형용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행위의 주체 자리가 이 사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예문 보세요. 또이, 럭, 메, 캔 이렇게 나왔죠. 캔 하면은 칭찬을 받다, 칭찬을 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받는 거죠. 수동이가 받는 걸로 해석을 했고요. 똑과 매우 좋겠다,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이, 미, 메, 망, 드억의 반대, 미, 미니까 뭔가 나쁜 걸 받았구나라고 할 거예요. 메, 망, 망 이게 이제 캔의 반이어가 돼요. 망 하면 뭔가 꾸질함을 받다, 혼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혼났어. 그러니까 위에 거, 럭, 메, 캔하고 미, 메, 망하고 아, 이게 또 반대되는 상황이구나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저희 예문으로 또 보시면은 또이, 럭, 정, 헛봉. 여러분들 헛봉 하면 이거는 이제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나는 장학금을 받았다. 그런데 누구에게? 학교에게. 그래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긍정적인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이, 미, 덜자오, 패빙. 나는 선생님에게 혼났다.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패빙이라는 단어가요.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이 단어 뜻이 비판하다 혹은 비평하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비평하다, 비판하다 이런 단어가 학교 상황이나 가정 상황에서 좀 사용이 되면 부모에게 혼났다. 아니면 부모가 아이를 혼냈다. 학교에선 학교라면은 선생님에게 혼났다. 뭐 선생님이 학생을 혼냈다. 라는 이런 표현으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석을 선생님에게 혼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판하다, 비평하다의 뜻도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늑하고 미 를 사용해서 좋은 것을 받고 나쁜 것을 받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그 문법들 가지고 이제 회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화는 똑같이 지성이하고 링 둘이 친구인데 둘이 대화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성이가 링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홈라이 거고 테디 안 또이 보이 떠 너 콩 앞에서도 나왔던 문장이죠. 그러니까 오늘 너 나랑 저녁 먹으러 갈 수 있어? 고 테너 콩 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가능. 가능한지 이런 가능 여부를 물어봤어요. 또니 링이 콩 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떠 미 메 파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들 미 나왔으니까 뭔가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걸 받았겠죠. 여러분들 이거 뭐 아까 나왔던 망이나 아니면 패빙이나 유사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면 여러분들 이게 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벌을 받다 혼난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이 단어들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돼. 나 지금 벌 받고 있어. 나 엄마에게 벌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콩 테 니 자 응와이 넉 콩 테 넉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니 자 응와이 응와이 하면 바깥이에요. 니 자 하면 나가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또니 이제 또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꺼우 미 파 넨 바우저. 여러분들 넨 하면 여러분들 여기가 오다 가다 도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선 여기서는 여러분들 전치사 적으로 여기서는 까지로 보시면 돼요. 저희 뜨 에이 넨 비 했을 때 그때처럼 여기 대는 까지로 보시면 돼요. 여기 바우저는 저희가 배웠던 언제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일단 요 넨 바우저만 보시면 언제까지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미 파 그러니까 벌을 받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언제까지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간을 또 이제 어떤 언제라는 걸 넣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더 콩 비에 나 모르겠어. 맥 콩 노이 지까. 콩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사 지까 하면 여러분들 이거 강한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맥 콩 노이 하면 엄마가 말 안 했어. 이런 표현이 되는데 맥 콩 노이 지까 하면 더 강한 의미로 엄마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콩 동사 지까 하면은 이게 이제 강한 부정의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문장에 따라서 이 지 자리의 다른 의문사 아이나 더우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태 그렇다면 떠 냈냐 꺼 쩌이 넣 콩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더 콩 가능 이제 또 물어봤죠.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다면 내가 너희 집에 놀러가도 되겠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넨 에이 쩌이 하면은 에이에 에이에 놀러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에이에 놀러가다. 그러니까 에이가 1번 쩌이가 2번 3번 그리고 데니 3번이 돼요. 여기도 보시면 냐 꺼 너희 집이죠. 너희 집에 놀러가다. 그러니까 너희 집에 놀러가도 되니 이렇게 해서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꽁꽁 넣어. 여러분들 꽁 또한이죠. 그러니까 또한 안 돼. 그것 또한 안 돼. 너 낭 미 팍 마.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일단 문장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어. 현재 진행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마 문장 마지막에 이 마가 들어가면 자나 이런 해석이에요. 무엇무엇이자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벌 받고 있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 저희가 여러분들 마 얘를 능 해가지고 그러나랑 같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얘를 능 마라고도 저희가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능이나 능마 할 때는 여러분들 얘가 다 그러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로 사용할 때는 문장 가운데로 들어갔었는데 이게 문장 가운데가 아니라 지금 저희 회화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해석할 때 이 자나. 이렇게 해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벌 받고 있잖아.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 하나 들어감으로써 해석이 이렇게 또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 지성이가 태, 더, 고이, 니엔, 더, 콩, 또 물어봐요. 더, 콩, 가능해? 라고 하는데 고이, 니엔, 여러분들 니엔 원래 전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부르다. 고이 하면 부르다 라는 뜻이잖아요. 고이, 니엔, 전기를 부르다. 다시 말하면 전화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럼 내가 전화해도 돼? 전화는 가능해? 이런 거였어요. 그랬더니 또 나왔죠. 우리 전화로 얘기하고 있잖아. 전화입니다. 전화기. 전화기로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마까지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회화 보시면서 오늘 저희 수업했던 걸 보시면 저희 여러분들 지금 가능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꼬태, 더, 억을 봤습니다. 그래서 꼬태, 더, 억으로도 사용되고 꼬태만 혹은 더, 억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의 부정은 콩태, 더, 억이었어요. 이 콩태, 더, 억 같은 경우도 콩동사, 더, 억, 다시 말씀드리면 콩동사, 더, 억으로만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면서 저희 바로 여기 지금 저희 음음문으로 들어갈게요. 음음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희가 꼬태, 더, 억, 억이었어요. 꼬태, 더,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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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이면서 지금 이것도 더, 억, 억만 사용하거나 꼬태만 사용하거나 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1. 긍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2. 부정이었고 3. 음음문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3개 같이 보면서 저희가 권유의 조동사로 낸 건 파이 이렇게 세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파이가 가장 강한 권유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수동의 표현으로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득, 나쁜 것을 받아들이면 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위의 주체가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득 혹은 미 뒤에 행위의 주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동사나 아니면 형용사를 넣으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곳에는 긍정적인 동사 형용사, 나쁜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나쁜 것의 이런 상황이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동사나 형용사를 사용해서 이 수동의 표현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이 표현들도 문장 만들어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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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a share of your